서산 천수만에 있는 철새생태공원, 서산버드랜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식 개관한 서산버드랜드는 요즘 학생들의 방학을 맞아 하루 평균 500명,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관광객이 찼습니다. 세계적 철새도래지 천수만에 위치한 서산버드랜드는 철새를 주제로 한 체험과 교육중심의 종합생태공원입니다. 2300제곱미터 규모의 철새박물관에서는 큰기러기, 가창오리, 노랑브리저어새, 큰고니 등 200여종의 철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피라미드 모양의 입체 영상관에서는 실감나는 4D영상체험과 함께 생동감 있는 철새들의 군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서산버드랜드는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교실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. 내년도에는 4D 입체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상영할 계획입니다. 황새와 흑두루미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해마다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는 천수만은 환경부로부터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